요시아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 그는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은을 기술자들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던 중 지금까지 유실되었다고 생각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책은 서기관 사반을 통해 곧장 요시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요시아는 옷을 짓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현재 남유다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남유다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까닭은 모두 율법을 어긴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자 제사장과 서기관과 신하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그리낌 없이 유다의 죄악들을 신란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적힌 그대로 불순종했던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죄악들이 너무 큰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루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통척과 같은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유다의 멸망은 확정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문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라, 교회일에 봉사해라, 신앙의 본을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 권명과 요청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종종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거저 신앙생활에 있어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성경을 읽고 싶지는 않군요. 굳이 시끄러운 교회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도 엮이기 싫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이 보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분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는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경험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시아 왕은 나라의 근간부터 뒤집는 쾌역을 단행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는 어른부터 어린아이의 이르기까지 에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모은 후에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 말씀에 순중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요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약을 갱신케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율법을 다시 읽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요시아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먼저 거룩한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의 기물들을 먼저 전부 꺼내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아세레상을 불살라 빻은 후에 그 가루를 묘지에 뿌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남청의 집을 헐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의 신전을 꾸미고 행음하던 곳이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왕들도 이미 민간신앙으로 변해버린 산당만큼은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슥이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부분적으로 산당을 헐었지만 그 가죽자 문하세가 아버지의 개혁을 부정하듯이 곧바로 산당을 재건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가 깊었던지 이제는 그것이 왜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솔로문조차도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고 또 성막이 기본에 있었던 가닥에 그나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에로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백성들은 성전의 제사와 산당의 제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잘못된 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한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은 후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마저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산당이 사라지자 그곳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요시아는 산당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그들이 거룩한 재단에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오직 성전의 제사장들만 거룩한 제사를 짐리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교도가 아니라 레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요시아는 산당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제사장의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조차도 요시아가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시행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의 자격을 잃은 자들에게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 자격을 잃은 자는 거룩한 제사를 짐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사장 음식만큼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요시아는 또 끔찍한 인신 제사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쓴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들을 풀로 태워 인신 공양을 하던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요시아는 앞으로 누구도 이곳에서 인신 공양을 하지 못하도록 도배스를 철저하게 회파시켰습니다. 또 그는 이전의 왕들이 남겨둔 악한 그들까지 다 찾아내어 바로잡았습니다. 태양신의 기구들을 전부 불살랐고 아하세의 다락방 지붕의 재단들과 문하세가 성전에 세운 재단들도 헐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들여온 우상들과 산당들도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누가 만들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철저하게 개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아의 개혁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다시 거행한 것입니다. 사무엘 이래 이처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아 때에도 유월절이 시행된 적은 있지만 제한적인 절기 행사였습니다. 오직 요시아 왕만이 율법에 따라 정한 날짜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거국적으로 유월절을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정경은 말합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열여들째 해에 에루살렘에서 요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제 유다 영토를 넘어 베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현재 베델은 남유다의 영양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우상 숭비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베델의 재단과 산당을 다 헐고 아사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시아가 어떤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베델 주민에게 누구의 묘실이냐고 물으니 주민들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60년 전에 있었던 옛 이야기를 요시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열두 집화 중에서 무려 열 집화가 여로보암을 지지하며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고작 두 집화만이 르호보암을 지지하며 다잇 왕조의 명맥을 겨우 유지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압도적으로 강승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이상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에루살렘에 갈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개를 치킨답시고 자꾸 남유다를 방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배신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민심에 입안을 두려워했던 큰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초소를 세우고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데레의 재단을 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악행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어느 무명의 젊은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데레 가서 심판의 예언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재물을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 여로보암이 세운 베데레의 재단을 완전히 회파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 앞에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가 이렇게 서두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기를 집으로 돌아올 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심지어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둘러서 서둘러 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데레의 예언을 선포한 젊은 선지자의 소문이 주변 일대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베데레에 살고 있던 어느 늙은 선지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유다 출신의 젊은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에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영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선지자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스스로 말하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명했다고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고의로 어기게 함으로써 앞서 말한 베데레의 예언의 진위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젊은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면 앞서 말한 베데레의 예언의 신뢰성은 완전히 잃고 말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서둘러 뒤쫓아가 기어이 젊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거짓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에 이 순진한 젊은 선지자는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집까지 따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요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요하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에 젊은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데레에서 예언한 후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그 간단한 명령조차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가 부랴부랴 길을 났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던 도중 그는 사자를 만나 죽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죽은 시신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늙은 선지자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를 죽일 생각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덜은 이 터무니없는 예언을 한번 검증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의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만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젊은이의 시신을 수습한 후 자기 묘실에 안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의 죽음을 보며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애연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요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업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렇게 두 명의 선지자가 한 묘실에 나란히 누워 장차 있을 예언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델 주민들은 그 묘실을 볼 때마다 장차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태어나 베델의 재단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60년이 지난 후 남유다의 정말 요시아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우상과 재단마저 완전히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날 베델에서 요시아는 묘실의 비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의 당사자였던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된 요시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 예쓰고 있는 이 계획이 알고 보니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360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심판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요시아는 사실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를 쓰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로운 마음을 이해해 주실까요? 남유다의 멸망이 이미 확정된 마당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계획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마 요시아 왕은 괴로운 심정을 안고 종교개혁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를 보고 계셨고 그가 그를 택하셨으며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뜻을 펼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이 고분 분투하고 있는 이 종교개혁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요시아 왕은 큰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진 요시아가 그 묘시를 가리키며 배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율법을 읽고 옷을 찢어 참여하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후 요시아 왕은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위해 예를 썼습니다. 그의 노력은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단 한 명의 처절한 열심만으로는 왕국의 멸망이라는 그 거센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몰락해 가던 아수르 제국과 신은 강조로 떠오르는 바벨론 제국 간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요시아가 취한 외교는 아수르를 멀리하고 바벨론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과의 대결에서 아수르가 급격하게 수수에 몰리자 애굽이 동맹국 아수르를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는 대군을 이끌고 지중해 연하 해양길을 따라 올라와 남유다 땅을 통과하겠다고 요시아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 때 요시아는 바로 누구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무기 또해서 애굽의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사실 애굽의 군대와 비교한다면 남유다의 병력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무리하게 길목을 막아선 이유는 첫째 외국의 군대가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걸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명라를 공격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가 가당키나 했습니까? 이처럼 자주 국방을 하는 나라라면 그 요구를 결코 용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시아는 애굽의 참전을 저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승리를 돕고자 했던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요시아의 군사적 판단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맙니다. 무기 또 전투에서 요시아 본인이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는 한 발 더 나가 에로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호 아하스가 다급하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불과 3개월 만에 바로 누구에 의해 폐위 당하고 맙니다. 이후 남유다는 강대국구의 이해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요시아 이후 남유대의 왕들은 모두 비참한 길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만국의 비극을 생각한다면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전사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 복된 죽음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최소한 요시아는 자기 눈으로 왕국의 멸망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계에는 늘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요시아의 종교 교육은 너무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나라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노력은 저 거대한 멸망의 흐름 앞에서 정말 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참회와 그의 처절했던 종교 교육은 다 무의미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히 말해 요시아의 종교 교육은 만국의 흐름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이미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교육이었을까요? 남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룩한 성도를 남기셨습니다. 요시아의 마지막 해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왕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너부간네살은 에루살렘을 파괴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거저 절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나아가 장차 에루살렘 성벽의 재공과 거룩한 성전의 회복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믿음으로 꿈꿨습니다. 그러더 중 바벨론에서도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를 전복시키고 광대한 바벨론의 영토를 병합하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영토도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된 고레스 왕은 자신의 영토 내에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는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칭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의 칭령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 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들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의 헌신은 바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리에 정통합시다. 요시아 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유다 전역에 헛떠졌던 산당들을 완전히 철폐한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백성은 물론이요 제사장들조차도 산당의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산당의 제사를 짐내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무지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들은 철석같이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기 무지를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린 저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리에 정통하자는 말은 결코 교조주의에 빠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분별하며 듣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의 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남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시아는 개혁을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던 그는 심적으로 얼마나 지쳤을까요? 어차피 성공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어떤 비석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360년 전부터 내려져 오던 하나님의 애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연을 들은 요시아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추짓하던 개혁들이 알고 보니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앞에서 요시아는 비로소 불안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요시아 자신이 참여하고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큰 감동 속에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이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따름입니다. 가톨릭 성당의 창문에는 스테인글라스로 짜맞춘 성화가 있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모여 웅정한 빛을 반사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그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이지만 수많은 파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퍼절맞춰지듯이 질서있게 배치될 때 비로소 거룩한 성화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함께 완성한 그 거룩한 그림의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이 위대한 작품에 내가 지금 작은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역시 그 옛날 요시아 왕이 이름 모를 비석 앞에서 느꼈던 그 전율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바른 득을 끼치며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날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마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와 똑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노력이 과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고 재림의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다 두 손 놓고 다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을 개혁시키지는 못할지라도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큰 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뒤따라올 누군가를 위한 개혁이요. 그를 위한 믿음의 격려입니다. 교회에서 암흑의 장로님의 삶을 보며 누군가는 신앙의 본을 받을 것입니다. 암흑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누군가는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암흑의 집사님의 헌신을 보며 누군가는 주님의 순종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시아 왕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신앙의 바른 덕을 우리 주변 사람 모두에게 널리 끼칩시다. 나의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를 개혁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시아를 본받아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이미 구원의 확신을 주셨은 즉, 이제는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 날마다 믿음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열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언증,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변화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누군가는 주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습니다. 원하냐 아버지, 그래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개혁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복된 날이 속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